대신 여긴 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죠. 거기 서요. 거기 서지 못해요? 지금은 어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? 더우니까 시원한 데 들어가서 얘기하자고요. 이 땡볕 아래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어디 카페라도 가서 얘기하던가요? 가까운 집 놔두고 왜 먼데까지요? 싫습니다.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? 뭘 그렇게 겁내세요? 설마 제가 뭐 깽판이라도 칠까 봐요? 걱정하지 마세요. 들어가서 얌전히 얘기만 하고 나오겠습니다. 그럼 장 회장님께는 지민이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. 네, 그러죠. 그럼 따라오세요.